아 난이도가 난이도가 상중한 상해입니다. 난이도가 좋죠. 자 과연! 아 저건 뭡니까? 아 저게 뭡니까? 저게 중요한 겁니다. 아 복잡하군요. 아 정말 유치합니다. 아 진기롭게 다르죠. 자 이게 뭘까요? 어렵습니다. 이게 저희가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저게 뭐냐 이거죠. 저게 저게 뭐냐 이거예요. 아 감 잡았어. 야 은혜는 천재야. 아 야 너무 빨리 시작했죠. 아 이게 바뀌었어요. 그렇지. 아 저거예요 바로 저거. 그렇죠. 그렇죠. 오케이 끝. 야 신영이 잘 몰라요. 내 코리아 정말. 내 코리아기보다 더 신영이 절대 몰라. 그렇죠. 끝났습니다. 자 하나 알았습니다. 하나 둘 셋 아기 아니에요? 유모차! 유모차!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? 아니. 처음에 뭐라고 했나?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? 애기. 처음에는 애기인 줄 알았죠? 네. 얘기하고 난 다음에 유모차라고 떠올랐죠? 네. 그래서 틀렸습니까? 맞습니까? 그 정도는 맞은거지? 저는 조금 맞은거였어요. 정직하다. 정직해. 자 자 자 이정규 씨. 이정규 씨. 한빈이가 정직하게. 너무 정직하죠. 조금 맞은거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아 너무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. 이번 문제는 안죠 저희가. 관대하게 정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. 예! 그렇구나. 그 대신 우리 팀에서도 엄청난 보복이 따를 겁니다. 자 가시죠. 자 한빈은. 우와. 지올 수도 있어요. 잘 보셨어. 그렇죠. 뒤로 아니. 그러면 아니.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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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우와. 하하하하. 여우. 야 인제 어렵네요. 이야. 그리고 좋다. 그렇지요. 어 그렇죠. 뒤로 가. 그렇지. 너 뒤로 가.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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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똑똑해 그렇죠 대단하다 야 공부는 50점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대회력만큼은 대단합니다 자 왔어요 바로 왔어요 하나 둘 셋 차리요 차리요 네 어려운 문제인데 잘했어요 저희 팀입니다 도훈 원천 자 이상구 씨 아 어렵다 이거 빵 당겨 그겁니다 아침 해가 빛나 야 야 야 야 아 진짜 진짜 알아 소리 내리나세요 아 네 소리 내리나세요 아 아 야 알아요 알아요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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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니까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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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잘 버티고 저거 보이세요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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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잘했어 피고? 아 피고! 피고? 아 피고!